아 근데 재정비 한번 오늘 재정비 한번 들어갈까? 이모티콘? 지금? 안돼 완벽주의지 않아서 오래 걸린단 말이야 4년짜리 해.. 4년 구독 이모티콘이요? 지금 하나 만들까? 하나만 만드는 거면 지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특전 6년 버티면 특전 여기를 엄청 잘 그려 그래서 6년 버티게 해 좋다 이걸 인질로 삼아서 그거를 그냥 해골.. 그죠? 원래 해골 아 원래 해골 뼈다귀부터 어 아니면 실제.. 실사 주펄 여기 얼굴 누구예요? 형이요 아 이게 저예요? 네 진짜.. 코 표현 진짜 잘했죠? 코 왜 이렇게 패고 싶지? 이 캐릭터가? 어 지는 또 멋있게 그리겠지 지는 또 멋있게 그리는데 근데 너무 미를 낙관하시네요 6년 후에도 머리가 저럴까? 그럼 형은 이게 좀 더 빼야래요 지금 현상태 아니면 형은 좀 더 빼야돼 맘에 든다 난 맘에 들어 아 이거 어때요? 맘에 들어요? 저도 괜찮을까요? 이대로 진행해도? 개 싫대 아니요 반응이 안 좋아 안 돼 구독 취소 소희가 중학교 될 때까지 기다린 결과가 적어라고? 개방장 각성해라 어? 좋은데? 15개 중에 인간 그림은 없네요 인간 2명 있거든요? 아라리, 케타피, 독친봉 마지막 2개는 무슨 포켓몬이죠? 슬리프 알아요? 몰라요 이름만 들어도 싫다 뭔가 이거 성원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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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액 아 장모경 장모 think 잠이 Дава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